여행선은 이동수를 뜻합니다. 하지만 그 이동이 현실의 도피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행선의 부정적인 이름으로 도피선이라고도 합니다. 도피선이 되려면 건강선이 생명선을 만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여행선이 도피선입니다. 현실이 힘들어 도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을 뒤로 한 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. 다시 말해 도피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됨을 뜻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